이전 3번의 영상으로 공매도 과열 금지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직접 적용해서 각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6시도 넘었거든요. 제가 6시를 기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공매도 추이 3월 10일자. 오늘 거죠. 오늘 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 이거를 분석하면 내일 금지 당할지 안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동안 공부를 했고 제 채널을 영상을 시청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에 대해서 다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복습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한번 복습을 일단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은 첫 번째 5% 주가 하락하고 12% 공매도 비중 늘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40거래일 평균보다 거래대금이 코스닥은 6배 늘었을 때 근데 이번에 바뀌었죠. 바뀐 부분은 요거 3배 코스닥은 2배 2배가 됐을 때 빠르게 일단 복습했고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왜냐? 뻘건게 보이거든요. 차트 보면은 뻘겄죠? 6% 상승했습니다. 분봉 한번 보면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나가리. 그럼 두 번째 조건이 해당되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일단 이것도 나가리고 이 매매 비중도 나가리입니다. 이게 12% 돼야 되는데 매매 비중도 일단 안 되고 거래대금을 일단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40거래일 정도를 한다면은 오늘 3월이니까 대략 한 1월부터 보면은 평균을 보면은 뭐 들쭉날쭉 하는데 한 4가 제일 많이 보네요. 4. 4 정도로 맞춰보면은 4에서 2배가 되려면 한 800 정도가 떠야 되잖아요. 공매도 거래대금에 800 이상은 최소한 떠줘야지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공매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4까지 계속 치다가 오늘은 이제 1로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0%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은 오늘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거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3월 10일 날 배포가 됐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한 거고 그러면은 이거 11일부터 된다면서 왜 오늘 거 기준으로 했냐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보면은 여기서 3월 10일 시행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행 시기는 오늘 3월 10일 변경된 기준을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준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공매도 가열 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3월 11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월 11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과열이 지정이 되면은 다음날 금지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과열 기준은 10일자로 한다는 거죠. 내일은 11일이잖아요. 내일 금지를 당한다는 것은 오늘 기준 오늘 거래 대금 공매도 매매비중 가격 그런 것들 다 봐서 과열일 때 내일부터 바로 먹는데 오늘 공매도들이 살인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 이유 오늘 왜 살었냐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몰라요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어떤 규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오늘은 살인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늘 사리지 않았다 그 규제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막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 공매도 마음대로 못 치는데 오늘 그 한 한 달치를 그냥 뭐 쭉 쳐버려야 되겠다 최대한 오늘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내일부터 십거래일 공매도 금지입니다 바로 금지를 당해요 십거래일 그러니까 차곡차곡 내일도 이거 규제를 기준을 피해서 조금조금씩 계속 쳐서 공매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냥 어차피 못 칠 거 빵 치자 하면은 십거래일이나 공매도를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손발에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공매도 입장에서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규제를 먹어서 이제 공매도량이 어차피 줄을 테니까 오늘 빵 치자 했으면은 십거래일 동안 공매도를 못 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았을 최소 2일이라 했었거든요 이 금지 기간을 최소 2일부터 이제 며칠 될지 몰랐던 상황인데 2일이면은 오늘 왕창 치고 그 해도 됐는데 10일이었죠 10일 자 그런 관점에서 HLB 공매도를 보면은 어 좀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기준에 딱 들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매매 비중도 평소에 5%가 많이 보이잖아요 5% 3% 근데 그 최근 중 가장 작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 2월 18일부터 보면은 1.4보다 작은 게 없거든요 오늘 제일 작게 공매도를 쳤고 거래대금도 이거보다 낮은 날에 이제 3월 6일이 있는데 뭐 여기도 있고 아무튼 엄청 낮았습니다 엄청 낮게 쳤습니다 평소에는 뭐 6도 나오고 앞에 9짜리도 있고 2600도 있잖아요 특히 이건 급등한 날 이렇게 있는데 작게 쳤고 그 다음에 신기하리만치 뭐 시장이 뭐 반등인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기술적 반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기하리만치 공매도가 이제 손발이 묶이는 시점과 더불어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HLB가 그동안 계속 빌빌됐잖아요 그 급등할 때 보면은 찍어 누르죠 이거 봐봐요 이거는 좀 넘어갔다 싶을 정도로 양봉이 떴다가 밑으로 꼬라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 것들도 다 보면은 올랐다가 여기서 이거는 뭐 좀 밑으로 수렴 이런 거 올랐다가 다시 꼬라박고 올랐다가 다시 꼬라박고 되게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밑으로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호재가 떴는데도 호재가 떴는데도 그 양봉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공매도가 이제 손발이 묶이는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차트가 바뀌었어요 차트가 이렇게 우상이라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매도도 뭐 공매도고 뭐 투자자들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공매도 손발이 묶이는 시점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시기에 이렇게 차트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봉이 떠서 6% 그리고 이 6%는 평소 업종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0.87이거든요 상승률이 0.87이면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HLB는 지금 6%라는 것은 혼자서 지금 시장보다 훨씬 많은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개별 종목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6%면 그게 공매도가 손발이 묶이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좀 느끼게 된 게 공매도 영향이 그래도 HLB가 그 전에 뭐 말이 많았지만은 좀 상당히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전 여기 시가 은봉에 이것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차트가 올라왔죠 위로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제도 있잖아요 공매도 가요정목 지정제도 이거는 HLB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뭘 다 아시겠지만은 HLB가 그동안 공매도 1위도 많이 먹었잖아요 공매도 1위 정목이 많았고 그런데 그 공매도에 손발을 묶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부가 도와준 겁니다 시장을 도와줬고 HLB를 도와줬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3월 6일까지 볼 수가 있죠 그 이전 영상에서는 3월 9일에는 공매도가 조금 늘은 상태였죠 거래대금이 좀 늘었기 때문에 공매도 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이제 이틀 뒤면은 3월 10일자도 나오죠 오늘 거 오늘 거를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월 10일자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틀 뒤에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집계를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보면은 이때 공매도가 한시적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쇼커버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매도만 줄고 있는 건지 공매도만 안 치고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3개월은 답이 없다 3개월 동안이거든요 지금 손발에 묶이는 게 그래서 이제 쇼커버링을 그냥 해버리자 라고 하는지 이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쇼커버링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수급이 공매도랑 그 엄청 연관이 큰데 매수를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날은 이제 좀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3개월간 강화된 그 규제로 진행을 하는데 내일 HLB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매도 금지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사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오늘부터 적용이고 내일부터 어떤 종목들은 금지당하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